귀여워? 되게 귀여우세요. 살아보세요, 귀여운가. 뭐 할 줄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하면 됐지 뭐. 이거 또 없어. 참았다, 참았다 터진 거.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했는데 정님이한테 제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주세요. 약속하고 왔는데. 뭐야. 이거 누가 하나 뽑은 것밖에 없지. 네. 거짓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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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더 바꿔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자네 일. 팔자 일 할 사람은 틀린다. 아 그렇네. 일 팔자가 아이는 뭐예요.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자꾸 감긴다. 그래요?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. 장모님 발에 뭐 있지 않아요? 발에? 발에? 발에 무점 없어요? 있어. 그쵸? 응. 내가 왜 발에 무점 있는 거 알겠어요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지난번에 수영 갔다 왔죠? 내가 발에 무점이 생기더라고요. 가서 뭐 깨끗이 안 닦아서. 아니 아니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깨끗이 안 씻고 나와서 그런 거야. 그래서 딱 그래갖고 내가. 야 내가 하루 수영 갔다 와서 발에 무점이 생기니. 맨날 수영 가는 우리 장모는 무점이 발바닥에 아주 상하겠구나. 걸려와서 생겼어. 여기도 여기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. 내 무점약 사면서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무점이 걸렸겠구나. 나보다 더 심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. 아 참 이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. 자 이제 계속 바르셔야 돼요. 하루에 두 번씩. 여기 쓰다 보면 딱 한 달 정도 쓰면 다 쓸 거예요 그게. 내게? 네.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시라고. 난 그렇게 무점 없었는데.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지거든. 그러니까 곰팡이가 더 잘 썰어요.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늘 발라야 돼. 면역력 떨어지면 기운 떨어지고. 기운 떨어지면 뭐 운동하기 싫어지고. 그럼 반대로 해야죠. 억지로 운동을 해야 저기를 하죠. 걷는 거는 좀 시원해야지 더워서 못 걷겠어.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벽에 장모님 모시고 운동하러 갈 거니까. 아침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그거 하죠. 어디를 갔어. 공원이에요 저기. 저 공원 한 바퀴 돌면 꽤 될걸요. 걷기가 싫어. 내일 아침에 한 번 걷죠 저랑. 무슨 운동 하죠. 우리 장모님 이쁜 얼굴 조금 내가 예쁘게 해 주고 갈까. 뭘로. 내가 저기 마사지 해줄게 마사지. 에이. 맨날 이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수술할 방법이 없고. 수술. 그렇지 않아도 보통 거리는 데다가. 아 이제 나왔네. 그럼 괜히 그걸 해가지고. 뭘 하셨지. 장인이 착하지 약혼 해놓고 사고 냈는데도 결혼하는 거 뭐야. 아니 그러면 약혼 했는데 저기 뭐야. 피부 좀 상했다고. 파혼을 합니까. 파혼을 합니까. 파혼을 합니까. 오. 예쁘시다. 잠깐만요 또. 아 궁금할 때 안 쌍끈어 궁금할 때. 아니 그래서 성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. 아까 또 우리가 화면 보니까. 어머니가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니까. 정말 노 땡큐가 얼굴에 딱 티가 나거든요. 스마트폰을 사실 쓰기가 우리도 전 저도 사실 잘 못 써요. 그런데 그거를 배워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무리한 거죠. 그러니까 하시기 싫어하신 거죠. 그런 의도로.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제 좀 연로하신 어머니신데. 스마트폰을 선물해 드렸어요. 그런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랑. 그렇지 안 되죠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막 놀라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찾아갔더니.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셔가지고. 아 모르겠습니까. 10대도 없고. 10대도 없고.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. 남들 다 잠길래 저도 한번 잠가 봤거든요. 비밀번호를 아직도 몰라요. 어머. 힘들어요. 힘들어요 스마트폰 힘듭니다. 그런데 아까 그 박명호 씨가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. 청아가 편하다 운동만 시켜준다면. 네요. 그런 거 같아요 진짜.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. 이제 아기가 시끄러우니까 가서 있는 게 괜찮을 수 있죠. 아니 저희 동네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. 병원이 멀리 지방에 있는 줄 알아요. 두 분이 함께 다닌 걸 동네에서 본 사람이 없대니까. 밥은 같이 먹어요. 그러면 절친이에요. 안한테도 이렇게겠습니다. 그럼 oike다 Ск tampoco. 그래서 그렇게aro는 진짜가 싫은 사람아. そんな 시끄러우냐. 아무래도 약간 우리 남편을 보호대는. 그 부모님을.